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 부장님이 여러가지 질문들을 날카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ETF 관련해서 삼성자산운용 김도형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켓 색깔이 저번에 봤을 땐 녹색이었다 맞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네요 워낙 강렬해서 워낙에 또 명 앵커님이 미남이시기도 하고 또 부장님도 워낙에 훈훈한 기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좀 해보려고 컬러를 좀 환한 걸로 좀 입어봤습니다 원래 자켓을 저렇게 파란색 녹색 입기가 힘든데 소화를 하시니까 보통 자켓이라도 밤색 검정색 그런 것들 있는데 파란색 녹색 뉴욕화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학파시죠 완전 로컬파 로컬파입니다 뉴욕 한 번 가봤는데요 10년 전에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주실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를 핵심적으로 얻어갔으면 좋겠다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네 지수와 투자자의 수급의 흐름을 좀 알아보자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십니다 지수와 투자자의 수급 그거 알면 어떤 거를 도출하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까 축구 경기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축구를 좋아하실 텐데 전수를 쓰고 할 때 우리가 스포츠 경기 할 때 경기의 흐름을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많은 축구를 할 때 군대 축구해보면 그냥 뻥축구야 차 그러면 돌격했다가 뒤로 하고 이렇게 긴 공간 많이 생기잖아요 흐름을 좀 알면은 전수를 다시 세울 때 명감독들이 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판세를 잇고 선수 교체도 적절히 해주고 종목 리밸런싱도 해주면서 잘 뚫리는 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손흥민처럼 좌측을 잘 뚫어주면 계속 그쪽으로 한번 가보든지 그런데 소니가 좀 막히면 오른쪽으로 해서 황희찬 선수나 이렇게 좀 가보면 그런 쪽에 좀 알면은 좀 투자를 하시는데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료 쭉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부장님이 또 날카롭게 송곳질문 갈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또 한번 자료를 만들어봤는데요 먼저 주유국 증시 등락률 현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ETF를 전공으로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ETF는 지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저는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8월 달에 주유국 증시 등락률입니다 보시면 좀 안타깝지만 다 빠졌습니다 8월 한 달은 뭐 돌이켜보면은 오늘이 8월의 또 마지막 날이잖아요 돌이켜보면은 좀 호재가 특별히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약간 변동성 뭐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릴 거야 뭐 아니면 이제 동결이야 이날 거야 약간 이렇게 방향성이 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혼조세를 좀 보였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달러 정도만 올랐고 주유국 증시들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중국 쪽 항생 쪽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한 8% 정도 빠졌고 아시겠지만 부동산 이슈들 때문에 중국 쪽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좀 안 좋았고요 코스닥 150도 매월 올랐었는데요 8월 한 달 빠져서 드디어 좀 드디어라기보다는 좀 안타깝지만 8월에는 좀 마이너스 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 150의 대장주는 대부분 이제 2차전지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요 좀 부진하면서 5% 정도 빠졌다 오른쪽 차트가 이제 주유국의 연초 이후 연초 이후 수익률인데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코스닥 150이 전 세계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 정도 올랐고 나스닥 100도 40%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 항상 비교해 드리는 게 코스닥 150하고 그냥 코스닥 그냥 코스닥이 35% 올랐고요 코스닥 150이 54%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스닥 100도 40%가 올랐고요 그냥 나스닥도 그것보다는 좀 상승폭은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증시는 특정 소수 특히 대형주의 특정 소수 종목들이 시장을 하드캐리하는 장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150 코스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이 조금이라도 좀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게 올해 시장의 전반적인 큰 줄기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에코프로, 엔비디아 정확하십니다 거기 우리나라와 한미대장주들이죠 시장을 이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보시면 처음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대표지수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섹터,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이 올랐고 주도 섹터가 뭐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아시기는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미국의 S&P 500 섹터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 왼쪽은 8월 한 달의 섹터 등락률이고요 오른쪽은 연초 이후의 등락률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섹터가 총 11개, 크게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11개 중에 8월 한 달 중에 S&P 500보다 자란 애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에너지랑 헬스케어 에너지는 유가가 조금 올랐죠 유가가 좀 오르니까 에너지주가 좀 8월 한 달은 좋았고요 헬스케어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라일리나 이렇게 좀 당뇨나 비만 쪽에 좀 호재가 이어지면서 헬스케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주요 등락률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섹터가 미국도 S&P 500도 부진했기 때문에 섹터는 좀 소강상태를 보였고요 방어주의 대표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은 경기가 이렇게 회복하고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는 쪽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오르냐 성장주들, 커뮤니케이션, 테크,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분리가 되고요 필수 소비냐 유틸리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더 오를 수 있는 왜냐하면 밥 같은 경우, 밥은 경기가 안 좋아도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필수 소비재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최근의 흐름에서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연초율을 보시면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으시겠지만 테크놀로지, 미국의 테크놀로지 섹터가 40% 커뮤니케이션도 한 39%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미디어나 이런 플랫폼들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33% 올라서요 S&P500보다 좋았던 애들이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즉,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세계 대표 섹터가 상당폭 S&P500 대표 지수를 아웃포폼했다 거의 대부분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즉, 올해 경기 시장을 한번 리뷰해 보시면 돌아보면 경기 침체보다는 시장이 경기의 회복 지금 과연 리세션이 오느냐는 퀘스천을 올해 내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예요 하드랜딩이에요, 소프트랜딩이에요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시장의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기는 아무래도 침체보다는 회복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 시장을 이끈 섹터는 테크,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흐름들은 좀 살펴보시면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수나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쯤에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경기가 미국 시장이 진짜 좋았었고 나쁜다고 연초에 예측했던 사람들은 다 틀리고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유동성이던 경기에 대한 희망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항우가 문제죠, 결론이 그렇죠 아까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만약에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다고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 내일 또 고용 지수도 발표가 되고 그러면 그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부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섹터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드린 게 우리가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섹터의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말씀해주신 고용 지표나 실적에 따라서 어떨 때는 테크가 갔다가 어떨 때는 바로 필수 소비제가 전환이 돼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들이 이럴 때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길지는 않더라도 한 달 한 달 체크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 로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까 테크주가 올라갔다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그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로직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는 또 테크주들과 성상주들의 호재로 이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또 부러지는 게 그럼 테크주가 여기서 또 더 가는 것이냐 맞습니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프로님 처음 뵀을 때 느꼈던 소름을 처음 뵈면서 또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건강도 정프로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눈이 답답해요 선물했을 때 쓰신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정프로님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글로벌 아이비나 우리나라의 리서치 회사들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 경기를 보통 네 가지 국면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회복, 호황, 다시 꺾이고, 침체, 후퇴, 리세션, 침체라고 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경기 한 사이클을 보통 네 개로 하는데 그 사이클마다 과거에 한 몇 십 년 치의 데이터를 쌓아보니 경기 회복기에는 어떤 섹터들이 좋았다 예를 들면 이런 테크나 이런 민감주들이 좋았고요 호황기 때쯤에는 이 섹터에서 어쨌든 호황은 가다가 다시 이제 침체로 꺾이는 턴어라운드 한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좀 이런 헬스케어나 방어즈 쪽에 관심이 가져가고 더 빠질 때는 이제 자산 간의 교체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주식을 가다가 좀 침체할 때는 아무래도 채권 자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데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 경기 국면이 어디냐라는 것하고 그거에 이어서 금리를 이제 연준이 인하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사실 정부가 정책을 판단할 때는 경기가 예를 들어 후퇴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를 좀 후퇴할 때는 좀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올랐을 때 좀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연준이 이제 인하할 거야라고 하면 8번인 FOMC에서 지난번 우리가 과거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올렸듯이 계속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과거에 연준의 금리 결정을 보시면은 장기간 동안 금리가 횡보했던 적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낮은 레벨로 이제 제로금리라고 하던가 아니면 고금리 레벨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금리라는 정책이 그렇게 가파르게 한 번 내리고 다음에 또 내리고 이런 적이 좀 많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에 인하를 하게 되는 배경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은 어떤 섹터가 좀 갈 수 있을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나온 정리한 책자도 있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것도 좀 정리해 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개 섹터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테크놀로지 섹터가 뭐냐 이제 아실 거예요 테크, 테크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 반도체 장비 등 첨단 기술 산업을 포관하는 섹터라고 하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S&P500이 파란색이고 보라색이 이제 테크놀로지 섹터인데요 보시면 이게 약간 이제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위닝이라는 축구 게임을 해보시면 네 위닝11 위닝11의 이제 능력치들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형상을 해봤는데 테크는 시총이 큽니다 S&P500 대비해서 왜냐 종목이 보시면 마소, 애플, 엔비디아, 브로드컴, 어도비, 세일즈포스 다 아시는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은 크고 당연히 변동성도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퍼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 종목, 테크 섹터들이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공항에 높은 애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들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통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동통신사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섹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월투디즈니 이렇게 컨텐츠 기업도 있고 인프라 기업, 미디어 컨텐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시 왼쪽에서 차트를 보시면 시총이 크고 퍼도 높고 변동성이 큰 결국에는 좀 기술주들하고 괴를 같이 하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통신 서비스는 되겠고요 여기 오타인데 경기 소비재 경기 소비재는 보통 경기 민감 소비재라고 하죠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사는 종목들이에요 나이키도 그렇고 홈디포 홈디포가 집을 꾸미려면 저희도 인테리어를 리머델링 하려고 하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배고픈데 인테리어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테슬라, 차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경기 소비재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소비재들도 변동성이 좀 크고 좀 민감한 소비재들이 있다 보시면 맥도널드, 스타벅스도 나는 햄버거는 늘 먹는데 필수 소비자 아니야? 스타벅스도 맨날 먹는 커피인데 필수 소비자 아니야? 이러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햄버거를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매일 먹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대체재들은 많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아닌 그냥 일반 소비재들의 범위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경기 소비재에서는 테슬라만 들어갔는데 그럼 자동차 업체들은 안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포드도 들어있고요 테슬라도 들어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 섹터 두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 자동차나 가전, 의류, 호텔 체인, 레저 이렇게 물론 생활에 밀접한 것들은 있긴 하지만 교체 주기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사실 저도 자동차 되게 오래 타고 있는데 돈 많이 벌면 바꾸는 그런 섹터들일 수 있겠죠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섹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용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를 많이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섹터의 정의 그냥 뭐 무슨 섹터 무슨 섹터 이름만 불렸는데 이게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맞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냥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몇 개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사실 섹터에 대한 거를 궁금해 하진 않으세요 그냥 뭐 에코프로가 가면 그냥 간다 이렇게 하고 섹터에 대한 공부 2차전지에 대한 물론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게 해당 섹터 어딘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좀 놓치기가 쉬우셔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자료를 좀 준비해봤고요 양극화가 심해서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꾸준히 가는 그냥 모두가 가는 시장이면 모두가 해피한 시장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양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섹터로 가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께 좀 익숙하시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8월 달에는 반대로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8.9%인데요 우리나라의 필수 소비재가 왜 8월에 좋았냐 여기에는 이제 중국발 훈풍이 좀 중국의 좋은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유커들이 다시 이제 돌아온다 단체 관광 네 단체 관광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눌려있었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호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8월 한 달에 그러면서 좀 우리나라는 반대로 필수 소비재가 좀 올랐고요 보험사들도 이제 미국의 금리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뭐 이제 금통위에서 동결을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상단에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험사들도 보험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실적이 좋은 보험과 은행들이 좀 좋은 섹터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도 좋았고 헬스케어가 이제 8월 한 달에 아까도 이제 뭐 그런 좀 헬스케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역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초 이후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다 오타네요 제가 급하게 오늘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섹터 우리나라 거 네 우리나라 건데요 제가 또 이런 괜찮습니다 인간미를 좀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늘 자료를 또 잘 만들겠습니다 괜찮아요 말로 풀어주셨으니까 네 네 그 반도체 섹터가 아무래도 올해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섹터라고 하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반도체 ETF를 투자하실 때 삼성전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거래소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서 분류한 섹터 분류에는 반도체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주로 매출이 대부분 나오는 기업들을 반도체 섹터로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른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있고 삼성전자는 여기 이제 정보기술 IT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반도체가 이제 하이닉스나 이제 SK 스퀘어 하이닉스의 지분은 한 20% 들고 있는 SK 스퀘어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주값 상승폭이 상당했잖아요 50% 이상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되게 좋았고 기계 장비는 혹시 어떤 종목이 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계요? 네 기계 뭐 그런 기계류들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건설기계?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이게 주값 상승폭이 되게 좋았잖아요 52% 에코프로 BM이 들어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기계 장비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소에서 섹터를 종목을 정할 때 1년에 한 번 종목 교체를 하거든요 9월에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S&P500 미국의 섹터도 사실 좀 올드한 과거에 정해놓은 산업 분류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산업에 대한 요새는 너무 빠르게 이제 좀 산업이 변하는데 그거를 좀 적시에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거는 한국 거래소에서 기준으로 선정되죠 그래서 기계 장비하면 건설기계 뭐 기계인데 맞습니다 아까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고 에코프로 BM이 들어가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너무 많은 교체를 하면 또 투자분들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수는 사실 많아야 1년에 4번 변경을 하거든요 한 번 정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산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지켜보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분류되어 있던 산업 분류에서 그 종목들이 아직 그 섹터에 좀 남아있어서 그런 차이는 좀 있다 근데 건설이 의외네 건설이 의외시죠 왜요? 건설이 모른 게 없는데 건설이 모른 게 없는데 저기에 가장 대장주가 포스코 퓨처엠 아 어쩐지 과거에 기억나시나요? 포스코 건설에서 이름이 계속 사명이 바뀐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갔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사명이 바뀐 건 아니고요 아 아 케미칼 케미칼에서 바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철강소에서 보시면 그리고 뭘 져주는 거 이렇게 큰 용광료나 그런 걸 져주는 거를 포스코 케미칼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포스코 건설이 있습니다 비상장으로 그러면은 케미칼이 하던 거를 퓨처엠이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그 사업도 해요? 아니 사명을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하죠 아 당연히 하는 거고 사명만 바뀌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니까 사명만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계속하죠 와 그럼 진짜 포스코 퓨처엠 좋네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전에 이제 사실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건 얼마 안 됐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건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전지 반대로 죄송합니다 2차전지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들어있는데 과거에는 국내 상장된 2차전지 ETF들에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건설 관련 주가 왜 들어있냐 막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싹 사라졌죠 왜냐하면 워낙에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으니까 근데 뭐 당연히 분류하는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얼추 맞춰줘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S&P500 섹터도 보셨겠지만 사실 이게 얘가 왜 통신이야 그냥 테크놀로지 아니야 이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게 분류하고 있는 거래소나 S&P 같은 큰 기관에서 분류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통신 서비스 아까 얘기했더니 원래는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애들이 없었는데 2018년인가 19년도에 포함시켜서 맞습니다 그게 통신 서비스로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유두리 있게 하면 맞습니다 그게 자주 없어서 그렇지 부장님 말처럼 간간히 이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시의적절하게 좀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거래소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래소에 그렇게 분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ETF 설정할 때도 우리가 건설 ETF 설정해도 거래소의 항목들로 그렇게 ETF를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ETF는 지수를 액티브 ETF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패시브 ETF는 지수가 만들어놓은 구성 종목의 비중대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 ETF 많이 올랐네 그러면 포스코 부치안 때문이구나 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 화학도 에코프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거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원래 화학회사니까요 이해는 되실 것 같고 철강에도 철강도 사실 이제 33% 정도 올랐는데 철강의 대장주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포스코 홀딩스가 상승폭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들이 그렇게 보여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러면 지금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 빼고 기계장비, 건설, 에너지 화학 여기에는 진짜 시장을 계속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주도했었던 그런 2차전지 대세 종목들이 결국은 저기 쏠려 있었던 거다 맞습니다 대세주들이 나눠서 펼쳐져 있었구나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안 좋았던 섹터들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필수 소비제 필수 소비제 이거는 KT엔지나 LG생건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8월 한 달에 좋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중국에 산약품 관련지 뭐 그런 것들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해는 제일 좋지 않았던 얘기가 있었고 미디어 엔터주들은 사실 이제 엔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안 좋았던 거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기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자분들은 뭘 투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옆에 사람이 미국 직구하시는 분들이 뭘 사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정리를 해봤고요 가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의 계속 보관금액인데요 연초 이후에 보관금액 기준에 한 4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3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4월 이후에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좀 소폭 감소를 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일단 테슬라가 연초 이후에 138%가 올랐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사랑하는 3배 레버리지 반도체 3배, 나스닥의 3배 그런 종목들이 거의 한 14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익실험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보관금액 기준으로는 엄청 많으십니다 테슬라는 118.8조 원 우리나라 원화로 제가 환산한 건데요 애플도 한 7조, 엔비디아도 5.8조 TQQQ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3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1조 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보관금액이라 함은 보유금액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세이브로라고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국내 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스마트하게 잘 빠르게 잘 교체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게 여기 써놨지만 제가 이제 채채인데 장기채, 반도채를 올라갈 거야 갈 거야 라고 해서 하이하이 많이 산다고 제가 이름을 정해봤는데 채채 하이하이 네 채채 하이하이인데 첫 번째 채가 미국 초장기채 아시는 것처럼 금리 레벨이 상당히 높잖아요 30년물도 4.5% 가까이 갔었고 2년물도 5%를 터치해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매매 차익을 내가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사실 이거는 비단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런 미국의 초장기채를 매수를 하셨거든요 1대월만 보면 안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연초 이후로도 사실 안 좋고 이거 보시면 수익률을 보시면 이게 보는데 그냥은 안 하시죠 제가 늘 여기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을 언급드리는데 채권도 3배로 투자하시는 1위 수익률이 3배인데 그게 이제 티커가 TMF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매수하시고 근데 이제 연초 이후로는 마이너스 20% 8월 한 달도 뭐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12% 정도 빠졌다 신규 진입? 아 지금요? 아 이거는 저는 이거를 뭐 늘 이제 한방 투자 그러니까 한 번에 사는 투자는 당연히 권하지는 않고 ETF 측면에서 그렇고 분할 매수로 1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씩 10번 사시면 얼마나 편하세요 그 금리가 이제 오늘 올랐다더라면 또 사시고 올랐다더라면 사시고 내렸다고 해서 파지진 마시고 내렸으면 한 번 보시고 적금식으로 네 적금식으로 사시면 그러니까 10만 원도 그냥 어려우시면 매일 10만 원씩 사시면 얼마나 열흘이니까 2주잖아요 2주 동안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타이밍은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미국 차 3년 금리의 일드인데 연초 이후의 일드예요 근데 이제 4.218%인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좀 올랐는데 지금 금리 레벨이 어느 수준이냐 여기 써놨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그때 수준이에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은 다르지만 레벨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금리를 지금쯤은 매력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연준이 또 올릴지는 모르니까 계속해서 한 번에 지금이야 하고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자산 배분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미국 장기체를 한 번 조금씩 담아보시면 어떨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장기체를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도 역시 엔비디아 240% 올랐더라고요 연초 이후 연초 이후 이거 제가 여담이지만 한 2020년에 소액 갖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됐거든요 여기 그런 사람 많아요? 아 맞죠 여기 최장진도 그래요 한 번 모임을 해야겠네요 모였지? 뭐 어쨌든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완전 그 저점에서 저점에서 진짜 버티다 버티다 왜냐면 저희도 미국 주식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AI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참 올해는 진짜 미국으로 가면 AI 아니면 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엔비디아를 이렇게 좀 많이 사셨고요 이게 보시면은 매수를 1조 이상 하고요 이게 매수 금액이고 원화로 제가 계산한 건데 팔기도 많이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난 지금 더 들어가겠다 엔비디아는 AI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순매수로 날의 비를 세운 거였고요 세 번째로도 여전히 역시 좋아하시는 쏙쓸이라고 하는 SOX의 쏙쓸쏙쓸 그거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쏙이 쓰리시겠죠 19% 연초 이후에는? 연초 이후에는 너무 좋았죠 반도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배기 때문에 이게 더 낙폭이 커 보이시는 거예요 클 수밖에 없죠 3배 레버리지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번째로는 사실 이제 뭐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이긴 했는데 엄청 사시더라고요 아이온큐라고 이제 또 요새는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또 미래를 또 내다보시는 투자를 이미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양자 컴퓨팅이야 이래가지고 좀 이게 우리나라분이 대표로 같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수님이 저도 이제 종목을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최근에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연초 이후에 보긴 했지만 377%가 올랐다고 합니다 약간 뭐 밈주식일 수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역시 이제 장기체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이제 TLT 얘를 3배 한 게 이거거든요 TMF 보시면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5% 이건 좀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배니까 욕심을 내서 3배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20%는 그렇네요 좀 감내하기 쉽진 않죠 네 좀 그런 것들 근데 궁금한 게 3배인데 정확하게 3배는 아니네요 아 그렇죠 이게 왜냐면 누적의 3배가 아니기 때문에 1일 수익률의 3배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하여튼 2배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 지수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900을 돌아왔는데 5년 전에 900 넣어서 5년 만에 900이 들어왔는데 왜 아직 내 코스닥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20%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누적으로 여기로 해서 900에서 여기가 900 왔다고 해서 뭐 플랫이 아니라 이분이 아니라 이 변동성이 있다 보면 매일매일을 반영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레버리지 투자할 때마다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 장세에서 방망이 길게 잡았다가 레버리지나 2배 인버스 잡으시면 계좌가 녹을 수 있다 아 더 실제로 3배보다는 더 네 플러스도 더 그렇죠 손실도 더 3배는 더 나긴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퉁퉁퉁퉁하다가 물론 그런 날도 있겠죠 하지만 뭐 변동성이 늘 크니까 아 그럼 올라가는 건 3배인데 내려가는 건 더 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좀 다르다 다르다 날짜에 따라서 오르는 폭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하실 때 저도 그런 민원 아닌 민원 민원 있죠 민원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중간에 누가 슈킹하는 사람이 있나 했어요 그렇죠 띄는 분은 없지 않을까 세금 때 20%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아까 TMF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2.47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한 3.3조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30%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1조원 넘게 그런 가야 우리나라 분들이 행복한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우리나라 분들이 행복하십니다 이 얘기를 파월이 듣기를 두레이션이 17.4년이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산술적으로 금리 1% 빠지면 매매 차익이 17.4% 나는 네 이거 보수가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1% 넘는 거 없어요 절대 근데 1.06%지만 내가 17%를 타겟하는데 1%는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채로 저렇게 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빨리 넘어가서 일본을 살짝 빨리 갔다 보겠습니다 일본 와 이랍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관금액이 잔고가 한 4.4조원 정도 됩니다 미국 대변에서는 물론 작지만 뭘 많이 갖고 계시냐 봤더니 이제 리폰스틸이라고 해서 일본제철 일본제철 골드인이라고 아시아의 노스페이스 판권을 갖고 있는 골드인 저는 잘 모르지만 카도카와라고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넥슨이 일본에서 상장했잖아요 넥슨 게임사 이렇게 해서 연초 위에서 좀 상승을 했고요 뭘 많이 사냐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원화를 N화로 환전을 하죠 그러면 N화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N화가 상승을 하면 N화 강세라고 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그리고 가지고 N화를 가지고 미국에 아까 보셨던 TLT 미국 장기체를 투자하는데 달러하고 환해지를 시켜놓는 거예요 와 환율 효과에다가 그걸로 N화로 미국 트레이저리를 산다 와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 안 좋았겠네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환차익을 못 누렸죠 N화는 계속 좀 안 좋았으니까요 지금 146인 것 같이 네 정확하세요 제가 뒤에도 장표를 말했는데 보시면 이게 달러 N인데요 지금 146인 5N 6N 현재 146인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써놨지만 98년 우리도 IMF였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있을 때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긴 합니다 N화가 근데 뭐 강해질 기미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그러니까 환이라는 거는 이자율에 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내는 시그널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일본이 아니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향후 6개월 동안에 달러 인산률을 지금보다 10엔 정도 오른 155엔에 이를 수 있다 이건 이제 90년 199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일본의 거품 경제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끝났던 이후에 가장 N화가 낮은 수준이니까 사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락겜의 기대와 달리 금리도 안 내려 N화는 N화는 더 약해져 하니까 수익률을 보시면 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화냈지 않은 미국에 투자하는데 화냈지 않은 상품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도 난 화냈지 않은 해서 두 배 다른 거 먹을 거야 라고 해서 가셨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억인데요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는 이거를 씌운 랩 상품 같은 것도 냈더라고요 그런 상품들도 출시를 하고 있다 좀 얘기가 됐고요 개인 순매수 많았던 거 매도 많았던 거 빨리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 많이 사십니다 주변에서 많이 사시고 또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30년에 투자하는 아까 TLT 같은 거에 투자하는 ETF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좀 많았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뭐를 많이 팔았냐라고 보시면은 인버스류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선물 인버스 왜 많이 팔았냐면은 뭐 조정이 되니까 인버스 투자 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중국 테마형 중에 차이나 전기차가 있습니다 한때 이제 4조 원 가까이 자금을 모았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제 중국 쪽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실망한 분들이 계속 이제 매도 새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AI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나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차익실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제 뭐 남은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까지 어느 쪽 ETF가 좀 핫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되게 어렵지만 제가 저희가 하반기 투자 키워드로 잡은 게 있습니다 랠리라고 랠리 저희가 연초에 래빗을 잡았거든요 올해가 토끼띠에였잖아요 래빗으로 해서 6개 잡았었는데 한 4개 정도 괜찮았어요 2개는 안 좋았고 안 좋았던 게 중국이랑 채권이었는데 좋았던 게 신재생에너지 AI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은 좀 좋았는데 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R은 똑같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고요 신재생에너지 신환경 선박일 수도 있고요 A는 AI와 로봇 AI 로봇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모든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라 AI와 관련된 반도체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아 반도체라는 ETF가 있는데 제가 일본이랑 대만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본에 이제 여러분들 아실 때 디스코라는 반도체를 절삭하는 데 글로벌 1위인 기업이 있는데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런 기업들도 재밌고 아드반테스트라는 테스크 장비도 있고요 대만에 가면 반도체의 팻리스를 디자인해 주는 디자인하우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보면 포토샵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 사진 찍어서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연결해주고 네 R칩이나 글로벌 유닛칩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나 이름이 뭐라고? R칩 A-L-C-I-P A-L-C-I-P 참고로 일본에서 지수 중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 맞습니다 연초 대비 26%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고 맞습니다 그런 일본도 지금 반도체들이 너무 좋으니까 도쿄 일렉트런도 그렇고 대만에는 또 OD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OEM이 아니라 ODM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서버 만드는 서버가 필요한 회사들이 대만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한테 얘기해서 나 서버 만들어줘 그 대신 부착은 구글로 붙이는 거예요 그게 ODM인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는 위윈이나 퀀타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만에 대만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ODM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리뉴어블 에너지 AI 로봇 AI 반도체 네 그게 A고 LL 두 개는 롱턴본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장기체 롱턴본드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런 지수들은 경기가 진짜 좋을 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으로 좀 관심 Y는요? Y는 일드 헌팅이라고 해서 투자하실 때 캐시 플로우는 좀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CD금리나 저희 무의험 지표금리들 명기한 아니면 배당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인컴을 좀 창출해 내시는 일드를 좀 사냥하셔라 그렇게 좀 정리를 글로벌 ETF로 봤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동일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랠리 R-A-L-L-Y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흐름 좀 잘 전달해 주셨죠? 네네네 이 정도면 저는 매우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닙니다 와 패션이 좋고 말씀도 잘 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아닙니다 와 수익률도 좋을 것 같고 수익률이 제 옷 색깔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솔직함도 좋고 다음 달에는 빨간색 차크 빨간색 차크 구매해가지고 새빨간 걸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인터뷰 삼성자산은요 김도영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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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가능한 투 Auf 로르네 대체